자 우리 미미는 지난주 헤라티브에 제가 생식기 쪽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존재의 수치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 보고 싶어서 너도 하나도 이해 못 받았구나 엄마 아빠한테 그치 아까 마음을 이해해 주질 않았어 왜냐면 엄마 아빠도 이해 받지 못했거든 짐승처럼 그냥 밥 먹고 육적인 동물적인 인간으로 인간은 동물적인 동물성만 있지 않아요 동물성이 있지 개랑 똑같은 건 밥 먹어야 살고 똥 싸야 살고 그치 섹스하고 쾌락 느끼고 그치 하지만 동물과 다른 건 영적인 존재야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야 마음을 인정한 만큼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고 마음을 버린 만큼 짐승으로 사는데 싹 다 버렸어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싹 다 버렸어 그래서 너도 네 마음이 버림받은 여자라고 홍미미를 싹 다 버렸어 홍미미의 마음을 홍미미라는 여자를 죽이고 싶고 이해해 주기 쉽고 이러고 있어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고집 짐승성의 수치로 짐승은 이해 안 해줘 마음을 이렇게 힘으로 지배해 하지만 인간은 힘으로 지배하지 않아 약자 강자 없이 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먼저 물어 그래서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야야 이렇게 하면 어떻거니 이렇게 묻지 않고 해 이런 사람은 전부 짐승성인 거예요 동물성인 거예요 인간을 개돼지 다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애기가 자기를 그렇게 다뤘어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지급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렸는데 똥미미를 그렇게 바꿨어 네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다 버리면서 네 열등감이 올라오면 죽이고 싶어 하고 약자 마음 올라오면 네가 약자야? 약한 여자야? 죽어 너 같은 거 막 수치 주고 죽이고 싶어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미움이야 고집이야 잘 알겠지 그치?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따라해 절 말도 해 주기 싫어 그거 봐 말도 해 주기 싫어 고집 부러워 이게 진짜 짐승한테 내가 해야 할 거야 내가 해야 할 거야 내가 빨리 해 야 너 이렇게 하면 돼지새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해 안 해주면 짐승 너 돼지하고 싶어? 지금처럼 개돼지로 자를 껴? 이게 개돼지잖아 고집 부리면서 여러분 고집 올라와봐 소를 얻다가 이렇게 끌어봐 그럼 이러지 사람은 어때? 이리 오세요 그럼 오지 짐승은 말하는 대로 너 지금 그 짐승을 때려 죽여 꺽꺽 그 짐승 꺽꺽 자기 짐승으로 꺾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너 지금 가치가 없다고 누가 죽여주기 싫어하잖아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절대 이해해 주기 싫어 짐승의 수치가 짐승의 수치가 짐승의 수치가 미움이 미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짐승처럼 짐승처럼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면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여자인 너는 여자인 너는 흥미미는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미움 쓰는 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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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납니다 미움이 미움이 맞잖아 너 알지 모르는 건지 그럼 인정해야지 왜 오버지 피워 너네 싫어요 하지 않으면 너만 짐승으로 살지 마음대로 해 결정해 하지 않고 짐승으로 살지 인정하고 인간으로 살지 미움이 바로 납니다 자 엄마가 그렇게 하지 잘 들어 엄마가 그렇게 하지 자기 여자 미워하고 너 미워하고 여자를 엄마처럼 살려고 했어 니가 수치스럽다 안 살려고 하지 근데 니가 너도 똑같이 하잖아 짐승처럼 수치로 고집 부르면서 니 여자 이해 안 해주고 있잖아 똑같이 엄마가 미워해 똑같이 하잖아 왜 똑같이 해 그 짐승을 때려 죽여 너만 죽을 수 있어 니 짐승이니까 미움이 인정 안 하고 싶어 마음이 미움이 마음인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니가 개새끼지 돼지새끼지 너는 마음의 존재 인간이란 말이야 개새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개새끼로 그냥 살아 오지마 오지마 개새끼가 왜 내 앞에 내가 자 봐봐 미미야 해라엄마가 동영상에서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짐승은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짐승이야 그럼 내 새끼가 아니야 어떤 아가가 그러잖아 나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필요 없어 돈 많은 짐승새끼 필요 없고 출세한 짐승새끼 필요 없어 마음을 인정해야 돼 새끼야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엄마 자식이라고 해라엄마 자식하고 싶잖아 그걸 안 하면 너는 짐승 애고의 세상에서 그냥 짐승새끼로 살아야 돼 그냥 좋은 밥 먹는 거에 오리나 왜 짐승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짐승성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짐승 뭐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입는 것도 아니고 자유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섹스 그거 좋아하잖아 현대인은 마음을 중요시 안 하잖아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인간성이야 거기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신성으로 가는 거고 근데 너는 아직도 마음을 인정하는 걸 무시하면서 그냥 개새끼로 살고 싶대잖아 그냥 맛있는 거 쫄쫄 먹고 그냥 남자 만나서 섹스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치면서 개처럼 살아 그냥 애완견으로 남자 애완견으로 어? 사랑받고 싶은 거 좋아하는 아기들 다 짐승성이야 왜? 허니 그럼 개로 태어나 다음 세상에 사랑 시커받는다 맨날 꼬리 흔들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사랑받는 거고 꼬리 치는 거여 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미움도 받고 수치도 상하고 이렇게 사는데 응? 결정해 짐승으로 살지 인간으로 살지 힘 빼지 말고 짐승은 나한테 올 필요 없어 세상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돈이나 벌어서 그리고 남자한테 그냥 꼬리 치는 개로 살면 돼 빨리 개 좀 어떻게 할 거야 인간 대접 받을래 인간 대접 받고 싶지? 그래 개 수치 떨면 살고 싶냐? 응? 아니지? 그럼 자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짐승의 수치로 짐승의 수치로 미움 쓰는 미움 쓰는 수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내 여자를 내 여자를 홍미밀 절대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 여자가 쓰는 마음을 쓰는 마음을 절대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절대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미움쓰는 내 짐승성의 수치가 내 고집이 내 여자를 미워하는 수치가 바로 납니다. 이제부터 나를 마음의 존재로 나를 마음의 존재로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겠습니다. 자매합니다. 존엄한 마음의 존재인 나를 개돼지 취급하며 수치주며 수치주며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미움 썼던 것을 자매합니다. 자매언니 내 여자에게 자매합니다. 자매언니 홍미미에게 자매언니 자매언니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여자를 수치주고 내 여자를 수치주고 내 여자의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 내 여자의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 엄마와 똑같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나를 짐승 취급하며 나를 짐승 취급 짐승처럼 살았음을 짐승처럼 살았음을 짐승처럼 살았음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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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짐승 취급해서 나를 짐승 취급해서 나를 짐승 취급해서 짐승처럼 짐승처럼 괴롭게 살았음을 괴롭게 살았음을 괴롭게 살았음을 내가 짐승이라면 내가 짐승이라면 짐승처럼 살아도 괴롭지 않았을 텐데 홍미미는 인간이라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영채님의 자식이라 괴로웠습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이 짐승 취급받고 짐승처럼 살아서 괴로웠습니다 짐승처럼 내 여자를 수치 주고 마음 인정 안 해주고 산 내가 너무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영채님 이렇게 짐승처럼 수치 떨면 수치 주면 수치 줘 산 저에게도 산 저에게도 산 저에게도 와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 마음을 인정하며 마음을 인정하며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자식으로 살 기회를 살 기회를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극적인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인간인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자식이 마음의 존재임을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나를 진출시급해서 인간인 내가 고통스러웠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마음의 존재임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두렵고 아픈 아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미미가 미미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미미는 미미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신성의 자식 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마음의 존재입니다 영채님의 딸입니다 영채님의 딸입니다 저는 영채님의 마음의 자식입니다 저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짐승의 자식이라고 수치주며 산 내 삶을 참여합니다 영채님 이런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직도 짐승의 고통에서 허전하지 못하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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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니까 짐승이라고 하면서 노예를 만들고 있는 그 미움의 고가 있어서 그래 그 미움의 고를 인정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니까 고통받고 있어 엄마가 고통받는게 이제 보이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보이지? 왜 그렇게 고통받고 엄마가 그랬고 니가 힘들었는지 알겠지? 못 벗어나서 짐승이 못 벗어나서 그런거야 올라오잖아 절대 인간으로 인정하면 안돼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 인정 안 할거야 이렇게 살아 너같은거는 이렇게 하면 올라오잖아 엄마가 거기에 매여있어 근데 우리 애기가 이렇게 인정하고 벗어나잖아 살살 그럼 엄마도 벗어나 똑같은 알아들어? 그래서 엄마를 돕는 길은 니가 거기서 벗어나는거야 벗어나서 엄마를 볼 때 예전에 똑같이 막 싸웠어 이해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그럼 같은 짐승이니까 싸우는거지 한 명이 짐승성을 벗어버리고 인간성 마음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면 불쌍해 그냥 엄마도 내 딸같고 자식같고 불쌍하고 아기같고 왜 그런지 알겠고 의식이 그게 올라가는거에요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엄마를 이해해줄 수 있어 살살 달래면서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죠? 이러면 널 좋아하게 돼 그때 이제 마음 이해하는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받아들여 사랑 줄 수 있어 니가 사랑주는 존재되어야 되는데 짐승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만 받겠다고 그거 애왕년이 그래 내가 맨날 사랑만 받겠다는 아기한테 그래 얘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면 되겠다 꼬리만 흔들면 사랑받으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존엄하기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거야 자유의지가 있어 동료가 다르게 주인이 있지 않아 걔는 주인이 있어서 주인한테 사랑받는 삶이 최고 행복해 하지만 인간은 주인이 없어 그냥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 영채님의 그냥 자식이야 그래서 그 영채님의 자식인 존엄한 마음에 존재인 인간이 자라면 영채님이 돼요 신성이 되는거야 그래서 해라 엄마가 마지막 보림의 단계에 있는데 영채님의 자식에서 성장해서 이제 영채님 되기 직접 하나 되기 직접 아직은 그 애고가 약간 남아있는거지 그걸 마지막 죽이면서 보림하는거에요 신성이 되는거야 아가 인간이 돼야 그 다음에 신성의 자리까지 가지 영채님이 되지 그치? 영채님과 하나 돼 우리 애기가 아주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얼굴이야 너 몇 년 잔거 같아? 천년 천년 그러니까 짐승으로 알고 대대손손 살아봤다가 얘가 뭔가 깨어났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얘가 내가 지금 얼떨떨해 이게 뭐가 이상해 뭐가 뭘 알긴 않았는데 다를 것이다 니가야 세상이 아주 환해졌을 것이다 억울해서 우는거야 너무 억울해 내가 미쳤지 내가 인간인데 내가 미친거 아니야? 억울해요 왜 이제 알려주셨어 아니 내가 맨날 알려줬는데 왜 이제 알려주셨어 아니 내가 맨날 알려줬는데 내가 진짜 야 엄마가 맨날 알려줬는데 너 처음 듣는거 같지? 니가 일릉테셜 할 때도 니 아래에 짐승이 있다 내가 분명히 했는 아휴 정말 그러니까 때가 되어야 깨닫는겨 그리고 혜라엄마가 이제 도력이 올라갔잖냐 영채님이 나한테 지혜를 맨날 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 여러분 초지일간 내 강의를 들어봐 늘 했덕말을 해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렇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다 처음 듣는 것처럼 오 미쳐 이야기 이래 이야기 얼마나 얘기했어 그 고집들 얼마나 얘기했어 날마다 고집으로 얘기하면서 응? 근데 이제 니가 때가 된거지 헤라엄마 도 도력이 올라갔고 너도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력 야 천년에 동안 잠들던 짐승성에서 벗어나는게 어느 날 되겠냐? 수행을 응? 적어도 기본 예의가 있지 10년을 해줘야 천년에 짐승을 깨지 너는 너 10년 했어? 안 했잖아 너 땡 잡은거지 그러면 응 아가 깨어나 보니깐 이상하지 그치? 신기해 신기하지 소감 발표 소감 발표 인간 세상에 처음 나온거 같아 그거를 못 알아들거야 사람들은 다들 짐승이 들어도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내 몸뚱아리 보고 마음의 존재로 나를 자각해야 내가 인간이라면 아닌거야 아직도 짐승성의 아기들은 세상이 다 동물성이야 지가 짐승이라고 입에 밥 들어가고 좋은 옷 입고 뭐 호텔 가고 그러면 자기는 고상한 인간인줄 알아 짐승인거야 그런데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에 집중 안 할수록 짐승인거야 마음을 한번도 인정 안해줬어 천년 동안을 짐승인줄 짐승인데 짐승인줄 모르고 살았어 근데 뭔가 괴로워 나는 마음의 존재인데 너무 괴로워서인거야 깨어나 보니깐 내가 미쳤지 왜 짐승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거지 혜연엄마도 다르게 보이지? 신기해 뭐가 신기해?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 여자 뭐지 이 여자 뭐지? 옛날에는 어떻게 보였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꺼 갚겠습니다 뭐야 꼭 갚아라 니가 갚는 길은 너처럼 짐승성의 수치를 고통받는 아니고 깨우는 길이야 공부대서 맞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알지 짐승 못할 때 인간세상에서 니가 늘 두려워 왜 두려워 인간세상에서 적응하고 살라니까 짐승이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웠어 깨워나보니까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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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부끄러울 것이다 니가 아가 옛날에는 헤라엄마가 어떻게 보였어 짐승으로 눈으로 본 헤라엄마 갖고 싶다 그렇지 짐승이니까 이렇게 뺏고 싶고 그렇지?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옆에 오면 성욕도 막 올라오고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고 갖고 싶을 때 짐승들은 섹스하거든 그러니까 갖고 싶고 좋은 거를 가져야되면 그럼 어떻게 갔지? 섹스하고 싶고 뺏고 싶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 짐승성 들킬까봐 그래서 엄청 무서웠을 거야 짐승성 때려잡힐까봐 근데 지금 어때? 주군 주군으로 보여 영채님을 보는 거야 영채님으로 정성하게 생각해 죽을 때까지 참여 자 여기 아기들 봐 느낌이 어때? 주고싶은 이제 주고싶은 이제 주고싶은 마음으로 이거 기적이다 이게 늘 뺏고 싶었는데 너도 너한테 놀라지 않아? 놀라지 신기하지 신기해 지 마음에 늘 뺏고 싶었는데 무슨 어떻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뺏고 싶은데 저 아기도 맨날 뺏고 싶었잖아 이제 주고싶은 마음으로 나오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겠다 짐승성 그렇지? 그래 오케이 우리 아기 이제 살았네 이게 마음으로 안 거야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아휴 정말 우리 아기 이제 엄마도 살았어 니가 이걸 자꾸 인정하면 엄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알았니? 자 목포행 완행열차 하나만 더 들려주고 근데 에너지 엄청 나가는구나 며칠간 엄청 나갈 거야 목포행 완행열차 목포행 완행열차 니가 소중한 마음의 존재임에 머릿고 짐승처럼 이해받지 못한 마음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갇혀서 얼마나 답답해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왔으니 감사합니다 너는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영채님의 자식이 영의 존재란다 영의 존재란다 영의 존재란다 영의 존재란다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란다 이제 너의 엄마 영채님이 너의 아픔과 두려움을 알았으니 이제 괜찮아 우리 애기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애기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왔으니 이제 괜찮아 어떤 마음도 너라고 인정해라 너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당당한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 그러면 엄마한테 언젠가 오게 될 거야. 신성의 존재로. 얼마나 두렵고 옆에. 오늘을 못 갚겠습니다. 오늘을 못 갚겠습니다. 오늘을 갚겠습니다. 이해 받지 못하나 봐요. 얼마나 시원해. 엄마한테 자랐다 우리. 엄마만 기다렸어요. 만날 줄 알았어요.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엄마만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잘 왔다 아가야.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잘 왔다. 너의 엄마 영채님 얘기로 자랐다. 너처럼 짐승성으로 고통받는 모든 아가들을 구원하자 우리. 응? 너 따라서 구원하자. 네가 얘기하고 있지만 너의 모든 조상이 얘기하는 거야. 조상이 기다렸어. 천년을. 원채님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어. 대를 이어서 자신을 갖고. 영이 물려주죠. 마음을. 그 마음의 존재가 계속. 경제는 예행되어 있잖아. 온다고. 그치? 계속 기다린 거야. 자기를 구원해준. 존재를. 영의 존재를. 신성을 기다렸던 거야. 새로 태어난 기분이 거다. 오늘. 애기들하고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한 번 하면. 천년에. 천년 동안 기다렸다가 태어났어. 네가. 영의 존재로. 마음의 존재로. 그 동안은 계속. 짐승성으로. 그냥 번식만 했던 거야. 그런데. 마음의 존재가 처음인 전부인 거야. 그래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지금 에너지가 나가네. 네가 존재가 바뀔 거야. 좋아 이제 또? 난리도 아니네. 이제. 혼자 막. 좋아? 이제 엄마 보니까 좋지? 소중이에요. 소중하고 좋지? 뭐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제 너는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짐승을 벗었기 때문에. 마음을 인정하면서. 알았어? 꼭 깨달겠습니다. 쌀을 열심히 모아서. 눈을 하나 사. 눈 살 거예요. 응 영채님의 눈을 하나 사. 그리고 깨달아라가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뭐야 우리 애기 잘했어. 셔츠切고 다니는데. 지금 내 주 году. elles 안 나가 назнач gauche. wherever. 안나 часто. 눈을 하나 Effects台이. 왜 이렇게 다 있어.